만성적인 염증은 심혈관 질환, 관절염, 대사이상, 심지어 암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염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줄이는 것은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염증 제거에 탁월한 식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C 등이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베리류는 혈액 흐름을 개선하여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번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나인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이도 함유하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번 녹색채소 녹색채소에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채소들은 비타민, 미네랄식이 섬유 및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염록소, 리그닌, 카로티노이드 등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